자, 이제 최종 선택하겠습니다. 아, 그런데 너무 어렵다, 진짜. 아, 그런데 너무 어렵다, 진짜. 여러분, 그분은 그 바깥에 앉아주세요. 네. 어디에 앉아요? 추워, 옷 좀 잘 입어. 추워, 옷 좀 잘 입어. 추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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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이런 걸 꼭 한다니까. 저런 거 참 잘해. 아, 너무 어려워. 큰일 났다. 오빠. 오랜만이야. 오빠. 오늘 더 좋아했던 것 같아, 자랑. 하나, 둘, 셋. 화석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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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네, 더. 어? 아, 진짜? 아, 잠깐만. 나 지금 너무 간지러워. 왜, 아니 오빠. 왜, 아니 오빠 치우니까 하나?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합팩 필요 없어. 왜?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합팩 필요 없어. 왜?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합팩을 받아야지. 너무 그래요. 아니 나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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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나 소위인께서 기분 좋았을 줄 모른다. 이 기분 좋아. 아 몰라 진아 오빠. 이경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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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전소민 씨 하석진 씨를 선택하셨습니다.